강철의 증천 강연 오빠 영자, 이제 다 끝났어 자, 이제 집에 가자 응 할머니, 저기, 저기 영지야 아이고, 아유 내 새끼 무서웠어, 할머니 그래, 그래 다친 데는 없는 거, 내 강아지 미안, 영지야 나 때문이야 괜찮아, 강림 오빠가 구해줬잖아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, 또 애들을 구해주다니 아닙니다 눈빛을 보니 이제 떠나려고? 그래, 여기서 할 일은 다 했고 네, 이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에휴 넌 참 특별한 아이 같구나 보통 아이들과는 달라, 그렇지? 이렇게 외로운 눈을 하고 있는데 어디 마음 둘 것은 있고? 무엇이든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라 넌 아직 어리잖니 아, 네 오빠 또 놀러 올 거지? 형, 우리 잊지 마, 알았지? 그럼, 당연하지 잘 있어라 안녕 야, 한 입만 내놔 봐 뭐야 이건 내 돈으로 산 거란 말이야 아, 치사해 알았어 그럼 난 요술로 만들어 먹지 뭐 누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야? 누나 어? 아, 그냥 뭐 너 혹시 그 이상한 녀석 생각하는 거 아니야? 부정 난리는 개말이야 으이 어, 아니야 아니긴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? 너 그 녀석 조심해야 된다 아무래도 수상한 기운이 느껴진단 말이야, 어? 야 아, 아니라니까 이, 늦지 마 으, 지금, 놔 봐 말 좀 풀어라 아, 아니라 몇만 만 해 너 또 분명 수상해, 너 뭐 있어 너, 이, 가 말은 안 듣잖아 그 사진.... 이렇게